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고 친구가 자기 남편 아침밥 차리는 걸로 여성인권운동을 하는 정말 대단한 운동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아침밥 챙긴다고 나더러 시녀라고 욕하는 친구야. 니가 그러고 사니까 그 나이 처먹고 시집을 못가지 이년아. 원지 아니 남편 아침 식사 차려주는게 정말로 여자 인권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까? 일단 저는 결혼한지 14년 됐고요. 이 친구는 아직 미혼입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얘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 아침밥 차려주는 걸로 진짜 이걸 뭐라고 하지? 사람 기분을 개잡치게 만들더라고. 엄청나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래요. 근데 이번엔 특히 심했지. 너무 기분이 썩어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 그냥 다 말할게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웠는데 정말로 제가 잘못한건지 즉 여성 인권을 떨어뜨린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잘못하고 미친건지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본인은 결혼 14년차 아내입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우리 남편 아침 식사 늘 챙겨줬어요. 뭐 대단하게 한건 아니고 그냥 고기나 찌개 그리고 반찬 한 대여섯가지 그정도로 꼭 차려줬었죠. 반찬이야 미리 만들어 놓은거 덜어먹으면 그만인거고 고기나 찌개도 마찬가지. 가끔 아침에 끓이는 적도 있지만 보통은 이미 전날에 끓여놓은거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아침에 우리 두사람 먹을만큼만 꺼내서 데우면 끝나는거거든요. 아이가 없나 봅니다. 이러니까 뭐 힘들게 하나도 없어요. 귀찮다고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 뭐 새로 하는거 있긴해요. 바로 밥. 자기 전에 예약하고 아침 되면 방금 한밥 퍼내고 간단한 메뉴 뭐 계란부침개 같은거 그런 정도만 해가지고 식탁에 올리죠. 참고로 저희 남편이요. 건설 현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보니 무엇보다 체력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내가 비록 비싼 보약은 못 먹여도 밥은 잘 챙겨 먹여야지 이런 생각에 아침만큼은 늘 든든하게 차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에요. 집에서 일합니다. 일이 많으면 한 2주정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늘 시간이 널널하고 여유가 많아요. 아니 그전에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내가 내 신랑 챙기는게 뭐 문제 됩니까? 거기다 이게 뭐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무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지가 뭐라고? 그리고요 저녁은 외식 자주 하고 뭐 배달도 종종 시켜 먹습니다. 대신 제가 차리게 되면 되도록 고기든 생선이든 해산물이든 꼭 한가지 메인을 만들어 챙겨주는 편이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제 친구. 얘는 아직 미혼인데 뭐 지말로는 비혼이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여하튼 그냥 지만 걸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해요. 나도 뭐라 한적 없고. 왜 나한테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거낸건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어? 내가 내 남편한테 해주는걸 가지고 자꾸 시녀짓을 한대요. 노예냐고. 야 너는 개운이 남편 시녀로 살려고 결혼한거야? 아우 불쌍하다. 아니 그래 그래요.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른거니까 여기까지는 어찌저찌 그냥 참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근데 얘가 꼭 여자 인권을 떨어뜨리는 멍청한 인간이라고 비난질을 한다 이거에요. 야 남자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배가 고프면 지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왜 자기가 안 차려? 너 이러고 사는거 이 꼴하지. 너네 엄마 참 좋아하시겠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너 혼자 조선시대를 사는거야? 바로 너같은 애들 때문에 여성 인권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등등등. 내 남편 밥을 가지고 여성 운동까지 해댑니다. 기분 더럽죠. 그래도 그래도 오래된 친구고 참고 야 나는 남편 출근하고 잠을 더 자도 되고 쉬어도 되는데 그런 내가 내 남편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배려하는거고 아니 그전에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내 남편 내가 밥을 차려주겠다는데 니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이게 왜 시녀짓거리냐고 적당히 좀 해라 이랬더니 뭐? 역시 세뇌된 시녀라고 했나?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어가지고 오만 개소리를 해대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시녀짓거리 하는겁니까? 제가 자발적 노예에요? 우리 남편이요. 현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몸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내가 배려해주고 어? 그런 아내 마음이 여자 인권 들먹일 일이에요? 나는 일을 조금밖에 안하고 우리 남편은 평일은 물론이고 바쁠 때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주 6일이죠. 거기다가 나는 뭐 좀 부끄럽지만 벌어봐야 100, 200이야.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제 몇 배를 벌어오거든요? 거기다 월급 받으면 다 저한테 줘요. 본인은 용돈 받으면서 다 줍니다. 이러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돼? 어? 안 그래요? 더군다나 그 용돈까지 아껴서 내 선물 사오고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한데. 이런 사람이랑 집안일 반반 안 하면 그게 정말 호구입니까? 전후 사정 다 필요 없고 아내랑 남편이랑 무조건 집안일 똑같이 반반씩 나눠야 하고 남편 아침도 스스로 차려먹게 하는 게 이게 정말 공평한 뭐 그런 거예요? 친구 말이 이게 공평한 거래요. 정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고 호구래요. 그렇게 저더러 나중에는 조선시대 무술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웃어댔고 나는 야 니가 이따위니까 아직도 시집을 못 가지냐나 이렇게 응수를 해가지고 거의 멱살잡이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미쳤습니까? 댓글 1번 남편이 아내를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그런 나쁜 놈인데도 밥상을 갖다 바치면 쓴이가 걔 멍청해 보이는 게 맞죠. 맞지만 쓴이 남편처럼 좋은 사람에게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아침밥 차려주는 거 이거는 참 보기 좋거든요. 근데 말을 왜 저따위로 해? 잘 들으세요. 개처럼 짖는 것들은 옆에 두는 거 아닙니다. 내 댓글 뭐? 친구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비혼이니 어쩌니 후려치는 것만 봐도 쓴이 인성 보여요. 2번 도란나 진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한테 겨우 이 정도도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걸 보면 그래 너도 저기 나오는 쟤도 그냥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든다. 아이고 불쌍한 것들. 3번 평등 이렇게 씨부리는 것들이 지 엄마 밥상은 꼬박꼬박 잘도 받아 처먹더만 지 논리 그대로 보면 지도 엄마를 종 취급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2번 맞네. 그건 부부가 아니라 그냥 주종관계. 아니면 적입니다. 아이키 두 잔이야? 2번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던데. 어휴. 어휴. 뭐지 결혼을 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지.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박장대소 현모양처 노비가 납샷다며 비꼬던 그것들 생각납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예 안 보고 살아요. 8번 내 주변에도 저런 애 하나 있었는데요. 진짜 남편 건강 생각해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저런 개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사랑하는 가족 밥 차려주는 마음 같은 거 알 리 없는 불쌍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님도 그냥 연 끊어버리세요. 9번 여기서 저 친구 편드는 것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만큼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사람 자유고 이건 비판하면 안 되죠. 지가 비혼이라고 남들이 비난하면 그걸 참을 거야? 그럴만큼 지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여기서 여성 인권이 왜 나와? 어허? 친구가 뭐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면서 참고 사는 똥 멍청이도 아니고 잘 사는데 왜? 뭐 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 사니까 창자가 뒤집혀가지고 꼬장 뿌리고 싶은 건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거지. 저런 주장은 말이죠. 10번 와 스니 부부 전상에 전생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나봐요. 천생연분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렇게 생각해주고 위하면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배려하면서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같아요. 보기 좋아요. 11번 허니 집어먹어 밥을 대신 차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지랄이요? 12번 야 여기 미친 것들 진짜 많네. 뭐냐? 내 남편 밥 차려주는 거랑 여성 인권이랑 뭔 상관이야? 아니 우리 남편은 매일매일 내 저녁 밥 차려주는데 그럼 이건 뭐냐? 남자 인권 떨어뜨리는 그런 거야? 진짜 별 거지같은 논리를 다 보네? 아우 쪽팔리게 아니 뭐 쓴이가 아휴 내가 맨날 이러고 산다 거지같다 이렇게 뭐 뭐지 감정 쓰레기통 뭐 그런 걸 했다면 욕을 처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신념을 남한테 강요하거나 억지로 가르치려들면 욕 처먹어야죠. 그게 아무리 옳은 거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낄낄빠빠를 알아야지. 그쵸?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응?